안녕하세요 신나 신나 신나는 프로골퍼 신나송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꼬마 친구입니다 너무나 귀엽죠 근데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페어웨이에서도 내리막 오르막 그리고 슬라이스 훅 이런 경사들이 있듯이 그린에서도 그러한 경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슬라이스 경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경사에서 만약에 라이를 많이 탄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슬라이스 경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듯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왼쪽 발을 조금 더 디뎌 주시고요 그리고 왼발을 살짝 조금 더 오픈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사이기 때문에 팔로우 스루에서 클럽과 내 몸이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 이유도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로 인해서 중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클럽이 내 몸과 멀어지지 않도록 왼쪽을 조금 더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이렇게 모아준다 자기를 조여준다 잠궈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클럽 패드를 올바르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슬라이스 라이에서 클럽 패드가 빨리 들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빨리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치고 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해 주셔야지만 볼이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클럽 패드가 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보내고자 했던 그 목표 쪽으로 클럽 패드를 보내준다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하셔야지만 슬라이스 경사에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알맞은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을 쳐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왼발에 체중을 실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취해준다 이고요 두 번째는 왼쪽 겨드랑이를 좋아주면서 스트로크하고 나서 왼쪽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클럽 패드가 빨리 들리지 않도록 낮게 유지해 줘야지만 슬라이스 경사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꼬마 친구 이름이 없는 거 아시죠? 꼭 이름 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퍼팅 스트로크를 했을 때 클럽 패드가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되면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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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뭐 깁자 들어가네요 ㅅ 우